아이템으로 들어갈 시간 뭔가 우리는 집어넣는 중 근데 그 저녁 때문에 그런지 이런 때마다 너무 bummer 또는 ativesom 그니까 슬라이드 그거는 한 번 더 해봐. 근데 오히려 아 모르겠네. 근데 오히려 아 모르겠네. 하늘은 그 유기완 봐봐. 아이스 큰 컵. 아이스 큰 컵. 오 얼음도 있어? 맛이 어때요? 오 얼읏. 오 얼읏. 오 얼읏. 그 느렸다 쫄졌다 하는 게 없나? 오 예쁘다 그냥 잤다 가방 좀 가자 어떡해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응 됐어 됐어 너 초박이야 엄마? 잠깐 일단 봐둬 얘기해 응 응 응 응 뭐한지 먹었거든요 왜 이끄리 안 먹었을까.. 작은 도착 저거 어 근데 아빠도 라면 내가 무조건 먹을 거 같애 너가 먹고 갈까 ㅋㅋㅋ 이거랑 이거 3개랑 3개만 딱 먹으라고 하고 시원하게 다 카스 먹을까 언니 카스 그라인더도 엄청 많아 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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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거 먹어 엄마가 이거 먹어 엄마가 이거 먹어 엄마가 안 먹어 엄마가 봐봐 제가 한 잔 있겼네 다 짠 아 올라 historically 아니 봐봐 아.. 시원해 영국 뒤 basic 누가 내 볼래? 잠이 내 볼나? 이 정도 작은 것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좀 개보여 당차의 통에 안한 수도 있어 아.. 그렇죠 그런데 그냥 도움이 되어서 그쵸 맞아. 중2중2중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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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브클로버 이번엔 콘서트 샷 볼게요. 응? 우와 여기 네이브클로버 밭이야. 너무 예쁘잖아. 너무 예쁘다. 누가? 이렇게 비가 오지만 근데 진짜 포장 세팅이 개이득이다. 진짜 태풍 때문인지 날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비숙이긴 한 것 같고 이거 뭐 그 엄마가 그 침대밀때 깔아놓은 그 방석에 자더라고 처음에 좀 돌고 앉아있는거야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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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re 비행기 이제 다 먹기 시작했네요 옛날에 꽂고만 뗀 사람도 있었어 중노동이다 이거 뭐하지? 그냥 기본으로 한거 한입 크기로 자를까? 한입 크기로 자를까? 응 이건 호두 크림치즈 난 사실 드립커피의 맛을 잘 몰라 마셔볼래? 이게 피칸메이크 크림치즈야 진짜 맛있다 얘는 이거 이거 다 어울린데 맛있다 와 이건 약간 단맛도 나고 이쁘다 근데 난 이렇게 비올때 제주도 이런 내 아빠는 바다를 더 좋아해서 그치? 그니까 자리가 없네 밖에 갈까? 근데 저길 어떻게 앉아? 비가 이렇게 오는데? 그니까 와 날라가는 거 아니야? 반찬이야 반찬 이게 제일 유명한가요? 저희 그거는 시즈널 원두라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건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최소한 사람들이였어 찹쌀가루 빌리기 바로 오줌 설탕 은행 딱 소주 타일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장님의 공간에 오신 것을 볼 수 있겠죠? 사장님의 공간에서 시작을 잃는 것 같아요 방금까지 받은 포장은 없나요? 사장님의 공간에서 받은 포장은 없나요? 30분 기다려서 받은 포장은 이게 맞냐? 본인의 죄를 고하세요 본인의 죄를 자백하세요 근데 거기 시원했잖아요 근데 덕분에 공항까지 많이 안 기다려도 돼서 나쁘지 않아 되게 빨리 왔네 뒤에 안 흔들렸어? 뒤에 산다고? 안 산다고? 아빠! 되게 빨리 왔네? 아빠! 되게 빨리 왔네 아, 나 숙단적으로 이 강아지 좀 먹을까? 이리와 그치? 먹어서 자, 씻고 다 먹을 거 같은데? 와 두 개가 아닌 거 같은데? 세 개 세 개 그렇대 엄마가 먹을 거 좋아 음 국물 먹었어요 무슨 맛이지? 약간 땅콩 맛? 얼마? 스탑 해줘? 언니 먹을만큼 빼고 나면 돼 네가 스탑까 봐 해줘? 한 입? 그만 더 조금만 더 줘 여기까지 됐어 얼큰 맛 진짜 달콤하다 진짜 싫다 국물이 안 좋아해 와, 라면 너무 맛있다 왜 먹어? 응? 맛있다 와, 라면 맛있다 달콤했지? 국물이 찐이다 응 맛있다 진짜 싫다, 보민상 안 돼 응 세계체트 응가 마사지 응 응가 마사지 응 진짜 싫다 구미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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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omer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멍 다행히 바깥을 기다렸어요 크레이크가 다시 가르치다 귀엽다 다리는 단백질을 하고 있는 편 도둑이 가볍게 움직여서 손에 잡히는 것 같아 잡아봐 일단 하나 씻자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, 뭐가 맛있어?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요. 하나씩? 아빠, 하나씩 팔아. 아빠, 맛있어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그리고. 두 개는 먹어야지. 맥주는. 끝없이. 우와. 감사합니다. 이따가 이렇게 터킹한 걸 찍어요. 예쁜데 지금은 안 입어요. 하하하 여기 와서 한참을 가면 진짜 살 빼고 싶어요 진짜 살 빼고 싶더라구요 아우 진짜 도움이가 스태프 할지 스태프 할지 한시간씩 하면 살 못 해 줄 걸는 거야 뭘 둔 지 한 시간 하면 살 빠지지 않을까? 우리는 진짜 수평의 편이다 오늘은 스태프 할지 집사2만원 주말에서 나는 신난다 집사2만원 집사3만원 집사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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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1만원 원하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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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쉽지 않은 여행은 솔직히 처음이야. 제주도 바테만 까딱해. 진짜 다 익은 것 같아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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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다 가져온 거가? 크고. 미안. 언니 먼저 갈게. 나 이거 처음이야. 나 이거 처음이야. 이거야. 이거 좀. 이거. 나 이거 줄까? 뭔데? 나 먹었어. 조금 더 풀려? 부작머리 기왕보는 게 제주잖아. 제주는데도 똑똑해. 근데. 다 서울에서. 다 서울에서. 응. 다 서울에서. 나 이거. 사진 찍고 나면 갈아입을 옷이야. 맨 위에는 아니지. 나도 갈아입을 거야. 사진 찍고. 뽕이야? 뽕했어? 다 서울에서. 다 서울에서. 여기. 안 덜졌어. 안 덜졌어. 다. 여기 잘해간데. 여기 안 덜어. 나. 저걸 좀. 응. 응. 진짜 예쁘지. 그러나? 응. 소품들도 다 그냥 너무 예쁘다. 소품들도 다 그냥 너무 예쁘다. 나무도.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게 적당하겠지 상담보도 쉽지 않게 시야도 쉽어 여기 좋다 여기 표지판에 제주가 써 있는 게 너무 예뻐 아유 잘한다 다 먹는데? 해보자 호빈 숙성 숙청 숙성 넌 잘 먹고 있냐 진짜 뜨거워. 맛있겠다. 밥 하나 더 시켜봐. 진짜 미쳤다. 두 개다. 앞쪽, 뒤쪽. 앞쪽이 되겠지. 주민아, 너 꼼꼬하니? 꼼꼬, 왜 안 꼼꼬게 해? 꼼꼬하는 거야? 꼼꼬. 그냥 채웅이 저런 거야. 야, 손이 닮은 거 같은데. 3.2, 3.2, 3.2, 3.2, 3.2, 3.2, 3.2, 4.3, 3.2. 역시 우리 노래도 역시 노래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